우리 자선연합무역회사는 각종 유난류와 베어링, 유색 분석을 비롯해서 52종의 제품들을 출품하였습니다. 여기서 각종 베어링과 유난류 이런 부분들은 CNC공장기계를 비롯해서 인민경제 여러 부분들의 논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진흥전화경보기는 하재와 각종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진흥전화경보 체계입니다. 그래서 탄소편 처리서자가 들어가 있어서 유독교의 전화번호에 알려줌으로써 밖에 나가 있는 주인들이 선전화번호나 거정전화번호에 알려줌으로써 대책을 취할 수 있습니다. This country of course, they still need to improve to how to make a business with another country and work together for another country because each country they have a special lot of products. 한국에서 공유한 한국에서 유명한 forte 한국에서 무언가 다른 나라의 영역을 기준으로 이타당에 영업의 바 services become better.